성경 1년 1독 오늘 또 성경은 굿뉴스입니다. 누구나 하루 20분이면 성경 1년 1독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세상 예화 없이도 성경 이야기 충분히 재미있게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대충대충 공부할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화주의, 요절주의, 권별주의를 극복하고 전체를 통으로 공부해야 할 유일한 책입니다. 먼저 오늘의 굿뉴스 예레미야 21장에서 23장의 통수 5가지 포인트입니다. 첫째 시드기아 왕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며 기도를 부탁합니다. 둘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대답은 예루살렘을 위한 기적이 아닌 여호와의 분노의 불을 끌자가 없으리라 라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남유다가 더 이상 왕정을 이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설언하십니다. 넷째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심판과 궁극적으로 도래하게 될 메시아의 나라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다섯째 하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을 향한 진노를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소리내어 읽을만한 유일한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역사순 일련일독 통독 성경으로 오늘의 굿뉴스 예레미야 21장에서 23장을 함께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제 208일 예레미야 21장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만이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울과 제사장 마아세아의 아들 스바니아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너부간에 설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 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오.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드리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치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지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너부가네설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치근히 여기지 아니하며 극률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인에게 나가사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하면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오 화를 내리기 위함이니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오.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여호와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래야지 아니하며 너희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이 끌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오.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려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보랄 것이오.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위를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22장. 여호와께서 이와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제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느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유다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게 길라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업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니라. 여러 민족들이 이 성업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업에 이가챙하면 어찌 됨인고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닥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왕 요시아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삭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 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대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 김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낙위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너는 네바논에 올라 외치며 파살에서 내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습니다.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미 내 습관이라.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오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가리니 그때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네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여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같은 고통이 내게 임할 때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리야. 여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왕 요야김의 아들 고니아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너부가네산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낳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으리라. 그들이 그들의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이 사람 고니아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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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와께서 여와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세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이미라 하시니라. 예레미야 23장. 여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소라엘의 하나님 여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와의 말씀이니라. 여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걸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여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이 땅에 가늠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어내물 당하여 그 길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을 보라는 해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암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하를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뜨게 하였고.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져간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가늠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지.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망구레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망구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말을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나래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여서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여서도 예언하였은 적.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데 있는 하나님이오. 먼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어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지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고.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버라리라 하셨다 하고.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하고.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니라 하고. 너는 또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이라 대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사람을 보내어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이 말을 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 너희는 영원한 치옥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 21장에서 23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에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은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짓을 백성들에게 전함으로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을 막았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첫째, 자기 마음에서 나온 헛된 것을 가르쳤습니다. 둘째,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과 완악하게 행동하는 자들에게 평안을 말하며 힘을 실어줬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했습니다. 넷째,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도록 이끌었습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했습니다. 사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헛된 예언과 가르침은 백성들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 내가 치리라 라는 말씀을 계속하시며 그들을 향한 심판을 강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선지자란 자신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삶과 메시지를 보면서 우리도 성경을 통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들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굿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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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태주부터 종말까지의 시간이야기, 약속의 땅에서부터 땅끝까지의 공간이야기,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 그리고 불순종한 사람들의 인간이야기가 시간, 인간, 공간이 통으로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성경의 개인이야기를 단순히 개인이야기에 머물지 않고 그 가정에 속한 나라이야기에 연결된다는 것을 강의를 통해서 쉽게 이해가 되는 것에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속죄죄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제사가 바로 이 속죄죄라고요. 그 다음 용서에서 만나요. 불구하고 빛나는 곳곳으로 이 속죄죄죄죄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